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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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Bock 어떻게idy 고 Bock 시 曹 Ride 駆 駆 駆 駆 駆 駆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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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순봉 창립 60주년 M.G. 희망나무 서울올박회 선사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파룹락 날씨가 들기엔 또 많이 춥진 않죠? 또 앞에 존경하는 선배님 그 다음에 선배님들과 함께 신나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분하게 제 마지막 승승을 받게 돼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신나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회장님 신나게 넘어가면 되겠죠? 많이 오셨네요. 진짜 많이 오셨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서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좋은 자리 맡겨주셨더라구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곡을 더 불러올까 하는데요 노래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? 안 된다고요?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크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... 뭐 꼬이고 안 풀리고 뭐 화장하겠고 뭐 토락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 경쾌하게 제살됨 다 괜찮으실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일까요? 앞서 두 곡도 마찬가지로 여러 수많은 폭들을 잘 신사답게 넘어선 엠지의 정신과 뇌기를 같이 한 번 생각이 들리요 이 노래도 경쾌하게 제살됨 모든 일이 다 수술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성공으로 못해 봤습니다 자, 정결곡에 있는 노래인데요 제살됨 제살됨 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주시면 알죠? 제가 고런 부분이 있어요 경쾌하게 제살됨 경쾌하게 제살됨 경쾌하게 제살됨 경쾌하게 제살됨 아 제가 이렇게 돌리는 노래를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? 경쾌하게 제살됨 경쾌하게 제살됨 경쾌하게 제살됨 아 오케이 이렇게 경쾌하게 불러 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제살됨 불러 드릴게요 제살됨 첫번통 타내 아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경쾌하네요 엠지 같네요 아 지금 보니까 2층, 2층, 3층까지 한 노릇만 들을 것 같은데 자 앞쪽 여기 안 돌아가세요! 한쪽! 자 2층 안녕하세여! 자 오른쪽 3층 안녕하세여! 후! 자 출발해! 위에 출발해! 자 왼쪽도 안녕하세여! 자 로미여동! 아이고, 좋았습니다. 하아, 자. 제가 왜, 잠실 죽음게장에서 나온건가? 영원회랑 딱 맞았던거잖아요 그죠? 니가 왜, 잠실에서 나와냐? 니가 왜 여기서 나와냐? 니가 왜 여기서 나와냐? 회원수 와이 없기 JASON chem치로 부탁드리라 아 그런게, 매일 Lil Got pum Escape 이렇게 하셨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부러지고 노래 발사입니다. 여러분이 신나게 외쳐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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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. 그냥 모지 않던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자.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. 이런 음악을 다 부르고 전반적으로 제 노래는 다 이렇게 이겨내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삶과도 맞닿아있고 또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무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대신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나게 OK 불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주신 분들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연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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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애교로 외쳐주시니까 대단하겠습니다. 이혼하실 분들은 드디어 이혼하셔서 완전 시원하게 즐기시오 괜찮죠? 네 괜찮죠? 네 자 언제나 이 말은 계속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엠지가 찐 찐 찐 건강 잘 챙기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